안녕하세요. 어떤 청년이 낯설은 골목길을 그러면서 낯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졌대요. 근데 꼭 귀신이 나올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신앙은 없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무시무시하면서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면 귀신이 떠난다라는 그래서 설마 나올까 나올까 그러면서 가는데 진짜 귀신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황 놀라가지고 아 소리치는데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아는 찬송가가 없더래요. 찬송가를 근데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 분재 있잖아요. 분재에 또 돌 같은 거 희귀할수록 비싸죠? 그렇죠. 희귀한 게 비싸잖아요. 혹시 자기 얼굴이 희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싼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비싼 사람입니다. 비록 난적인 똥자로만 했다 할지라도 나는 희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했던 내용이에요. 잠깐 여기서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이 시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선인데 시간의 처음 시간의 처음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의 처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라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우리는 알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한 역사는 끝나는 것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지속되어지는데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영원후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는 마지막이라고 할 때 끝이라는 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있고 나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자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원성 그래서 그 영원전과 영원후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도요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칸트는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인식 밖에 있는 신의 영역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세계,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도록 그분 쪽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쪽에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지게끔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시작이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래서 안 믿어지는 이유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우리는 왜 믿어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회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회의할 수 없는 회의하고 있는 자기 존재가 있는 것 자체를 회의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릴 때서부터 기독교를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것이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어떻게든 친구에 따라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믿어지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의 논리가 아닌 그분 쪽에서 믿어지게끔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빼내려고 해도 그분 자신이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면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잠시 떠날 수는 있겠죠.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열심이 나를 놓지 않겠다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 쪽에서 기영아, 기영아 그러고 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잘 아는데요. 여러분 짝사랑을 할 때요. 나는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그대 앞에 가까이만 가도 그 떨림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냥 이렇게 고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정말 손에 땀이 나가지고 그런 긴장감 속에 그냥 이렇게 말도 더듬더듬하게 되어진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호흡이기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엄이 있고 말란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영아, 기영아 그 기영아, 기영아가 어떤 경우는 어떠냐? 여름 성경학교 한다라고 해서 가면 무슨 노트 주고 연필 주고 아니면 또 크리스마스에 가면 과자 주고 뭐 이런다라고 그냥 친구 따라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였죠.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이 있다라고 그냥 이쁜 여학생 때문에 따라간 것도 주님 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군대를 갔는데 사육병 집합을 하고 일요일날도 계속 일을 시키니까 기독교 환자들 모이라는데 그냥 껴서 교회 가는 것으로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 쪽에서 부르심이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팅을 그리고 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장모님이 되실 분이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내 딸을 줄 수가 없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가서 그래서 하여튼 믿어보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백을 써가지고 학습을 세례를 빨리 받는 방법으로 원래는 1년 최한 1년은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결혼식을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의 존재를 회의하는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래 나는 정말 죄인이지 그러면서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고백과 더불어 정말 그런 절대자가 계시다면 나도 그분을 한번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5년, 10년, 20년, 25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쓰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쪽의 열심이지 우리 쪽의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결국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자식이 이기는 것은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끈들 속에서 결국 자식이 안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어떤 측면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 속에서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계속 이렇게 죄 짓고 그렇게 못되게 지어 그러면 내가 너 더 사랑할 거야?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럼 내가 너 더 축복할 거야?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은혜와 자비와 국률로 축복하는데도 너 계속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더 끌어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승부를 내는 햇님하고요 바람님하고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누가 벗기죠? 바람이 옷을 벗겨요 햇님이 옷을 벗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승부를 거냐 너 그래? 너 자꾸 그렇게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후려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나를 반역하고 죄를 져? 내 아들을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였어 너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뼈저리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폭적인 절대적 고백 앞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에 전혀 불만이 없는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말 그러보는 그분이다라고 그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이 사랑으로 승부를 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승부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의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고요 열심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끝내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할 건데 팔 아파서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언제 영원히 하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요 팔이 아프든 영원히 하는데 조금 더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나 같은 죄인을 이게 실감이 안 나면 나 같은 쌍시옷 아이응 니은오 미음을 국률이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나를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 뼈저린 감사함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영원히 외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거기에 불만이 없는 마땅히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오늘 다른 데 가겠다 자 지금 엉뚱한 데로 빠졌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댔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다 우리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없다라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자기의 모습을 어떤 형체를 갖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이게 사도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21절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의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물 속에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 속에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려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허망하여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어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인간의 죄인, 죄된 모습으로 타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인격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 같은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 논리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도 과학적 논리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논리적인 문을 인간의 인식 속에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FM을 AM으로 들을 수가 없는 주파수가 다른 것처럼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지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하나님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살아계신 걸 증명해라 이건 무식한 말입니다 그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신적인 개시 그런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을 통해서 오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확신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짱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문교부 혜택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냥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믿어요?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도요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떤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잖아요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 논리적인 증거 이전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인들로 우리는 그 효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서 또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로서 한국 기독교가 형편없다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들은 왜 그래요? 교회 오면 돈 받아요? 월급 받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 개신교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우리가 이 개신교를 우리가 여전히 왜 믿고 있어요? 우리 안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분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고백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던 가운데 어느 날 이 인간의 역사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이 인간 안에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요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요 어저께 제가 아단과 하와의 죄의 원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원죄가 마치 빨간 피처럼 우리 몸에 이렇게 타고 내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면들 속에서 마치 아단과 하와의 죄에 대한 피해의식처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 이름이 뭐니? 어? 뭐라? 뭐? 아니 누구 한 사람이 예화로 써야 되겠네 너 이름이 뭐야? 광일이? 광인이 광인아? 그냥 광인아? 광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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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인이가요 어 뭐 공부를 안하고 동생들하고 싸운다 그것도 불효일 수 있지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다 맞먹다가 광인이가 수저를 식탁에다 딱 놓으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왜 아빠라고 그래야 되니? 그러면 그냥 엄마는 일어나서 정신병원 엠블라스를 불러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인이가 나가서 공부를 안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논다 이것이 이런 불효 차원이 아니라 가장 불효는 뭐냐? 애비를 애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가장 큰 불효죠 아바마마 상간마마 전화 다 엎드렸어요 근데 나만 딱 들고 저를 안 해 그러면 왕이요? 큰 소리도 안 해 여봐라 그러면 그 집은 3대가 목이 잘려요 왜냐? 그건 반역이에요 아바마마 상간마마 전화 이게 전부 왕이라고 엎드리는데 왕을 향해서 네가 나한테 저래 그러면 그건 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어지는 반역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이 죄를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죄라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대표자가 아담인 것뿐이죠 그런 죄인들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인간의 피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어떤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분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50%는 인간이고 50%는 신성을 지는 게 아니라 100% 완전히 우려같은 인간으로 오셨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간지러웠을까 안 간지러웠을까요?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31살 32살이라면 여자가 향료를 뿌려가지고 그 좋은 냄새 속에서 발을 머리로 간지럽힐 때 성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니온고대 간지르 또이 미와 간지르 그게 성적인 그런 표현이죠 일본말로 간지르 한국말로는 간지럽다 그러는 건데 간지르 간지때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일본말로 그럼 예수님이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느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설사했을까 안했을까 예수님 마리아가요 그날 남편 요새 목수의 일을 도와주고 그 땀을 흘렸는데 찢지 안 씻고 그냥 예수님 먹여서 그날 예수님이 설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예수님이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시죠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는 신은 그것이 우리와 다른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오셔서 이 예수님이 외치시는 첫 번째 메시지와 그분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 때가 찾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이렇게 세타로 표현하는 건 데오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을 바라보면서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불로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로 사용되어졌던 아도나이라든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그러지만 이 하늘을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와라고 다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들만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 나라, 그러면 하늘, 여와가 통치한다라고 알아듣는 말을 오늘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천국, 천국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그래서 많은 혹성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10에 23승 정도 된다는 이 혹성들 속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집을 줘놓고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그런 천국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봐요 10에 23승 된다는 때 수금, 지, 지구에서요 수금, 지, 화, 화성 화성까지 가는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화성인지 목성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로 혹시 300km를 달려보신 적 있어요? 200km 차 160km를 달리는 스피드를 160km 내는 건 타보신 분도 있죠? 본인도 160km 정도는 달려보신 분 있죠? 200km 달려보신 분 있어요? 혹시 200km? 독일에서 달려봤든 어디서 왔든 200km 혹시 있어요? 200km? 그런데 300km 우리 KTX가 얼마나 달리죠? 300km 달립니까? 그럼 300km로 만약에 달린다 그러면 300km로 300만 년 300만 년 300만 년을 가면 그게 화성이라고 그러던가 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지금 지구에서 화성인지 목성까지 가는데 300km KTX를 가온다면 300만 년을 가야 된다 300만 년 그러면 가면 아 목성 안녕 그리고 다시 300만 년을 돌아와야지 지구가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류 속에 이 우주천체를 이 우주천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수한 사람은 너희들 되게 웃긴다 너희들 짱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은요 이 10의 23승을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10의 23승보다 더 크세요 작아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의 이 조그만 인식 속에서 이 광활한 우주의 어딘가에 하나님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손가락 하나로 만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이 크시다라는 개념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다가 하나님이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을 다 모아서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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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그런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지시어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지만 죄와 마치 사단이 이 세상에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단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랬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소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로 말며마 어둠의 사단에 매어있던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나와라 눈떠라 바다야 잔잔하라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다 순종하게끔 되어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신다 다시 재림에서 오신다 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말세는 지금 우리가 2008년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베드로 전선과 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 우주가 우리의 특고한 도화지가 불에 타면 이렇게 타면서 재가 되면서 이렇게 구글구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이렇게 풀려버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되어질 이 마지막 종말이 이제 얼만큼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세죠 근데 기독교가 사용하는 종말이라는 개념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마지막의 말세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은 사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말은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과 단절되어지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이 세상으로 더불어 세상의 사단에게 주인 노릇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져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 속에 속하여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종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도바울 때도 말세고 그 지금 역사가 지금 1500년 지금 2000년 가까이 흘러도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고 언제가 말세냐라고 자꾸 어떤 분들이 혼동을 하는데 그 말이 그게 뭐냐면 지금 말세라는 말을 할 때 시간적인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기독교의 삶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상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요 대어대에서 됨됨 D대어대어디 지금 제가 잘 말을 했어요 지금 표현이 전달이 됐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약시대 때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이에요 이때는 양을 잡아 죽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들은 2008년에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BC 4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AD AD 28년 29년 때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여줬던 모습과 같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궁극적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락원이라고 하는 것과 복락원이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신락원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복락원이라고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요 에덴 동산의 회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셔 살지는 않았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내재하시는 것을 영원히 함께는 그 완성될 새로운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흔히 말했던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에요 여기는 죄나 사망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여기인 것이죠 자 이 나라는 그러나 이미 이미 그 나라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이미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귀신이 내쫓게 되어지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하심 앞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수 속에서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적인 면수 속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지만 아직 우리들은 사단과 전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에 크리스천들의 삶의 갈등 텐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 모양이지 난 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문이 됐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좀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과 그리고 우는 사자들과의 이 사단과의 싸움을 여전히 싸워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사단이 아직도 활동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제림해서 사단을 무적행이라는 곳에 다 잡아눌 때까지 이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패잔병이라는 거예요 패잔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서 이제 사단은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멸망했지만 그 사단을 다 무적행에다 잡아눌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활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구원파라든지 구원파는 조금 다르죠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 베레아라든지 아니면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쪽 있었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인이 여러가지 말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들 속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반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약화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권능을 오늘 일반적인 교회들이 더 잘 강조해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면수리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런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거기서의 가르침들 속에서 치우쳤던 부분들의 문제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지하기 이전 우리들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선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한 사단이 우리에게 선도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의 권세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구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훨씬 더 일반 장로교에서는 많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하튼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사단이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에 연막탄을 뿌린다 이 미혹한다는 영에 연막탄을 뿌려서 뿌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뭐냐 돈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질 것처럼 어떤 이데오르기가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될 거 아니면 어떤 교육이 인간의 어떤 구세주가 되어질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은 자꾸 어떻겠냐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다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보다 나은 삶이 실용주의가 아니면 그래서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인한 보다 나은 삶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용주의라는 노선이 결국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돈이라는 것으로 귀착되어지니까 사람을 그냥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자꾸 이 돈과 연결시켜서 보겠죠 돈으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인간을 그냥 이름석자로 그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명함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돈 내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 소외라고 하는 인간 상실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황금 만능주의 백음주의 사상을 낳게끔 되어지는 이런 거짓의 아비에 자꾸 우리가 속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사단이 오늘 우리를 속인과 함께 또 속이는 것이 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직 이 땅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만 살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다 보면 뭐가 문제냐 가치관에 충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왕국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지켜가야 돼요 이 말을 우리는 가인의 문화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어저께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가인의 문화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스스로가 자기 먹을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지고 먹을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먹을 사람이 많고 먹어야 될 양식은 한정되어지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이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힘을 추구하게끔 되어져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문화는 약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 여기서는 파워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문화 속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가 비록 과거에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죄를 졌지만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너의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하고 번성케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공동체의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브람을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처럼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쫓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 아브람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가인의 문화처럼 자기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파워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도려 뭐냐 도려 이 가인의 문화들 속에서는 힘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와야지만이 더 어떤 힘을 갖고 더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득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자식을 대학을 보내서 더 어떤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나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힘이 없는 자예요 만약에 지식으로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열등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열등하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열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쪽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뭐냐 우리들도 힘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하느냐 설사 내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것이 열등하고 비관하고 좌절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나는 내 환경이 나도 여전히 열등하고 비관하고 좌절될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을 좌절하고 비관적으로 여기지 않고 이 환경을 도리어 극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들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디나미스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능력을 받아서 오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열등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파워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파워를 형성해야 된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예요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남편이 바람을 펴서 지금 딴 집 살림을 차려했어요 이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아내가 받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이혼을 하냐 마냐 이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쪽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이혼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럼 그렇게 한다면 이쪽에서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경들을 여전히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여전히 그 남편을 기다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디나미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혼 문제를 말하는 게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 힘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난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믿고 그런 디나미스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들도 자꾸 어떻게 하냐 저쪽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훨씬 더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공급하겠다는 건 약속은 있지만 현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꾸 이렇게 아휴 하나님 무슨 뭐 그냥 카드 한 장 주고 언제든지 네가 원한다면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찾아 쓰라 그러지 말고 그냥 백만 원만 이렇게 뚝 떨어뜨려주세요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천만 원을 이렇게 막 굴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이 훨씬 더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느껴지냐 아휴 하나님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저를 고등학교 검정고 대학교 검정고 그래서 고검과 대검을 통해서 저를 판사로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간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논리를 피게 되어지냐면 그런 가인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를 자꾸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않을 나를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다라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뭐냐 내가 그렇게 중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도 저기는 저 사람이 자전해지는데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죽지 않고 저렇게 살지 아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워라는 사실을 좀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좀 검정고시로 해서 고등학교 대학들부터서 나를 판사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간증할게요 이걸 우리가 훨씬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필요하냐 여전히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합시다 땅콩을 팔고 있는 거예요 땅콩을 땅콩을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땅콩을 팔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땅콩 팔던 그 할아버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 저 할아버지가 망했대 아 왜 망했대 아 글쎄 그 우리는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속여서 팔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팔지 않았대 아니 그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안 팔았대 아 글쎄 뭐 기독교인이라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인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역할보다는 어떤 거냐 하나님 이렇게 저울을 속이지 않고 팔면 하나님 제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안 속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땅콩 재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 역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파는 것으로 땅콩을 재벌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냐 망하는 사람 망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랜드 여러분 박성수 회장님이 홈에버 까르프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가이네문학군 사람들이 와 예예 세상에 예수 믿었더니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님이 그 까르프를 다 인수하게 됐대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장노님이네 나도 예수 믿겠다라는 사람 생기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가인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저런 가인의 문화권에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촛불을 켠다고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바라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를 얻어서 내가 사회적으로 가인의 문화에 잘 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자꾸 때로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의 문화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전혀 부럽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과 그런 위치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가난하고 열악하는 가인의 문화권 속에서 볼 때 별 볼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 인생을 내가 자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를 드러내야 될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이 너무 어떤 것만 냈냐 우리는 땅콩 재벌 이쪽 간증이에요 이랜드 출신들이 나가서 F랜드, G랜드 만든 거 봤어요? 이랜드 다음에 G랜드 나왔어요? F랜드 나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고 실력이 많아서 이 교회 부교육자님들이 더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월등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분당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안 받아들이면 이 분당 옆에도 이 판교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죽게끔 되겠어요 그분들도 새벽처럼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심방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뭔가 쪼다고 뭔가 열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안 사용하는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만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사람도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10명, 20명 목회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가운데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목사님들도 여전히 행복하게 목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이지 우리는 저 목사보다 내가 더 능력 있고 저보다 내가 더 쓰임받고 뭔가 이런 차별화 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냐면 밖에서요 제가 1991년부터 해외에서 살잖아요 밖에서 보면 기독교는요 이 상양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풍선에 바람이 빡 들어가서 조금만 건드리면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양주의적인 가치관을 부추겨놓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냐 자꾸 뭔가 기독교인들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큰 곳을 향해서 더 많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너무 강하게 밀어벼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한국의 가인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하다고 봤을 때 뭐냐 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경쟁자들이에요 이 예수쟁이들도 아니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을둥 살둥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저것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기독교인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 존경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더 크고 더 많이 먹을래요 우리보다 더 많이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요구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런 가인의 문화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디나미스를 능력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님과 가까워하라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혜님과 가까워하라진 모르죠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막 소리를 하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작년부 할 때는 조금 점잖게 하고요 제가 어저께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가 우리 교회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집회 가서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하는데 그 이렇게 작년들이 있는 데서 조금 주일날 설교하들처럼 이렇게 점잖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만 저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는 바람에 또 오늘 안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하면 목이 아프잖아요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목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약과 구약 약장사는 약장사지만 다른 약을 팔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달지라도 목이 아픈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몸살 또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날에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육체를 계속 지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 속에서 육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죄를 지게 되어지면 죄를 진 것에 대한 이 몸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너무너무 간사해요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몸뚱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몸들 속에서 어떤 그 감각을 자극시킨 것에 우리가 자꾸 그 맛을 알게 되면 중독을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꾸 짓게끔 되어지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길들여진 죄에 대한 갈등들이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왜 자꾸 그러는지 이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마치 담배 맛을 알았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힘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의지력으로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의지력으로 잘 안 되는 경우에 계속 폈다 끊었다 끊었다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중독되어진 죄의 부분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처음부터 모양이라도 버렸다면 모양이라도 몰랐다면 훨씬 나을 수 있는 부분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름철에 더운 날씨에 맥주를 시원한 걸 마시면 그 갈증이 싹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예배 1시 10분에 15분에 나가면서 더울 때 아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맛을 쓴 거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갈증이 나도 왜냐하면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요 그 죄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으면서 아우 나 어떻게 또 죄 짓지야 내가 한약 먹듯이 괴로워하는 사람 봤어요 아우 나 또 어떻게 죄 짓지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맛있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질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내가 이겨야 한다는 것은 뭐냐 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거 안 먹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짓을 때는 이게 나한테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만족이 있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더 큰 가치가 있으면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뭐냐면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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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그림자가 최소한으로 줄여드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들이 죄 가운데 길들여진 부분들을 죄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려 더 큰 가치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맛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면 이거 안 먹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부터의 적극적인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더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육신의 연약함들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그래서 저들처럼 우리가 저쪽에는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가진 사람이 낮아져야지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낮아져 봐야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교회도 겸손이 미덕이 안 된다고요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침식되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권위적이지 않는 목사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신선한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인의 문화권 속에서 가졌던 그런 권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것이 요즘 어떤 도리어 신선함을 사람들에게 주게끔 되어주는 요소가 될 일도 모른데요 그런데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모습들인데 당연히 가졌어야 되는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로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를 지금 복습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우리 쉬는 거를 쉬지 말고 그냥 합시다 저 봐요 어저께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행위의 언약이었어요 제가 좀 시간을 잘못 사용해가지고요 제가 아까 이찬수 목사님 만나고 저녁을 너무 잘 먹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너무 좀 시간을 지혜롭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속에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악가라고 하는 것은 선악가가 없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제한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행동에 유일하게 제한을 받았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간섭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다라 이것이 지금 죄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행위 어떤 행위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있냐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악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이 구분점이죠 그거를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걸 넘어가는 것을 지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불안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인격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불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가를 따먹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빼놓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끔 되어져요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신 아담이 인간을 불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광야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안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려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돌을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넌 이 부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 인간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회의가 있을 수 있을 게 없을까요? 있죠? 내가 메시아를까? 진짜?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 배고프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때려봐라 그래봐 그러면 돌이 떡이 되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 입증될 수 있잖아 너 해봐 그거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죠 해볼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 왔고 아까도 배고파는 느낌이었던 내가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떡 때라 그럴까?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갈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 떡 안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두 번째 너 그래 네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그러면 너 구약성경에도 그러지 않니? 네가 한 번 높은 데서 떠내려봐 그럼 천사가 와서 주의 아들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겠다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번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정말 너 발을 지금 부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받들는지 한 번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뛰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네가 왜 이렇게 오느냐? 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메시아예요 고난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왜 네가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나한테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줄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는 것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을 통해서 선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단과 하와가 부족하게 하나님이 뭔가 열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건 놔두고요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었던 아단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그 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줘 입혀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 그 해석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아무 죄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아단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죄의 대표자지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빨간 피처럼 우리의 피의 의식처럼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단과 하와가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나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은 무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똑같은 것이지 아단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굉장히 큰 죄고 우리가 짓는 죄는 굉장히 작은 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졌어요 그것을 에베소스 2장의 사도바울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죄의 대표자가 아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와 자본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면수에서 죄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잘못하게 되어지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피의의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내가 동의하지 않고서는 지어짓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내가 동의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를껏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서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죄의 속성인 것들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자유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문화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5장에 보면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쓰 때 내가 이 땅을 애급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줍는다 라고 했죠 이것이 지금 고대 중동지방 속에서 이쪽 족장과 이쪽 족장이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 쓰던 양식이 뭐냐면 휴전협정을 맺는다 그럴 때면 어떤 짐승을 배를 갈라가지고 죽여놓고 그 앞에서 휴전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찢어져서 죽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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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쓰 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아당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대대 후손과 여기에 있지 않은 영원한 사람들까지 이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냥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국률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국률이라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쌍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내 부모를 죽인 왼수인데 그 부모 죽인 왼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어서 안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국률인데 그래서 국률을 여기었는데 그리고 가려고 보니까 먹지도 못한 것 같고 차림도 남루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원수와 같은 존재를 국률이 여겨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쓰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왼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그때 아담과 하와이 이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존서 내가 너를 너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인간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 너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과 내 뒤에 영원한 언약으로 거기에 우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궁유로 여기시고 은혜로 다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쪼갠다라는 거예요 아까 고대 중동지방 속에 쪼개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카비넌트라는 뜻이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양권 속에서 한자문화권 속에서 계약서를 우리가 만들 때 갑방과 을방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다 도장 찍죠? 아니면 이 밑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도장이 쪼개지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게 잘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죠 어떻게 동양권에서 이렇게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의 맺은 은혜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7장 9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중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한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중이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중으로써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한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한례가 뭐냐면요 그 남자 고추 앞부분에 포경 수술하듯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온 그 고추의 앞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고대 중동지방의 풍습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그 횃불로 지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남자들 몸에다가 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가 없는데 남자들의 그 생식계의 그 앞부분을 다 자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는 어디 있냐 한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례 그 한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변개치 않을 표중으로 주는 것이 한례예요 한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한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선민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갖게끔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육체의 한례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면에 우리의 마음의 한례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자꾸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아내 속에서 이미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룬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육체의 한례를 받아야 될 것처럼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한례도 여전히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한례에 대해서 그런 풍습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례를 안 받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한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복음을 주면서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느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느냐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지금 이 한례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육체에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을 통한 언약의 표정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로서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오늘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 한례가 완성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그리스도로 완성된 자로 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체의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렇게 복음이 완성되어진 이 복음에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성된 메시아의 이 복음보다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준 이 전통의 문자적인 것에 매이게끔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는 육체의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왔던 살이 잘라지고 새로운 살로 아무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새롭게 사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살로 아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을 쫓아 새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로 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한례를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의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표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례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냐?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 쪽에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자 이제 이런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누리면서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의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거냐? 이방 가운데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에서 애급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사를 하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11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아니 저기 애급에 들어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급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 노릇을 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모세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할 때 70명이 이주에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애급에서 나오게끔 되어져요 자 이 부분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애급의 바로의 왕의 꿈을 풀어줬다라고 영의정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왕종국가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아무리 주소온 아들이었지만 어쨌든 애급의 왕자였는데 애급의 왕자가 애급 사람을 하나 죽였다라고 어떻게 도망갔냐라는 거예요 왕종국가 속에서 여러분 왕이 왕이 사람들 죽여도 왕종국가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왕자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것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어쨌든 왕자인데 애급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미대한 광량으로 도망가고 또 지금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혈통을 중요시하는 왕종국가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셉이 애급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들어가게끔 되어졌을 때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을 치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지? 내 인생은 꿈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돼? 잘 되어야 돼? 그래 저 볏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는 나는 그렇게 절을 받아야 돼? 아니야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가 이렇게 의식을 차리고 정신이 들어서 아 인생은 꿈을 가진 이런 게 아니라 자는데 꾸어줬어요 꿈이 꾸어줬어요 꾸어줬는데 그 꿈을 아버지라고 형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이 들어보니까 그럼 네가 우리의 으뜸이 된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시기를 받고 또 요셉의 성품이 아버지의 편해를 받고 자라는 가운데 속에서 또 형들한테 고자질하는 이 못돼 먹은 성격을 갖고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어요 결국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라비아 상인이 마침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팔아서 넘기게끔 되어졌어요 요셉이 지금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고 가면서 소리를 쳤을 거예요 형 살려줘 살려줘 내가 다시는 고자질 안 할게 다시는 내가 그런 채색 왕자들이 입는 옷을 안 입을게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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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형들이 냉정하게 요셉을 너 죽이지만 않고 지금 파는 것만 해도 고마워할 줄 알아?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형들의 얼굴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면서 꿈이라는 걸 그날 밤에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볏단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지금 하루를 5분 뒤를 살아가야 될 노예로 있게끔 되어져요 만약에 그날 밤에 요셉은 자면서 얼마나 속에서 울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보디발 장군을 섬기게끔 되어지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전체를 맡는 집사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몸이 비만이에요 뚱뚱한 데다가 코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아줌마가 자꾸 이렇게 동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혼자 그리고 남자지만은 아니 어떻게 아무 여자랑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런 성적인 느낌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 여자... 아니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그런...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없어서 뭐냐 자꾸 그렇게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냥 옷을 벗고 그냥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휴 좀... 어떻게... 저런 아줌마 정말 그런데 그 여자가 도려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오게 돼요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놓으려고 제가 지금... 어쨌든 그래서 오게 가진 게 있어요 오게 지금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지금 오게 가진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게 가졌다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미움도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왜 이 집에 왔냐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어있어요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더 많았어요 그 옥 중에서도 그래 나는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나는 겨딤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태양과 달들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 옥 중에서도 열심히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옥의 간수장 역할을 하게끔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에 지금 떡관완전과 술관완전에는 바로의 그런 비서관들이 와있게 되어지는데 꿈을 풀어주게끔 되어져서 지금 술 맡은 관완전에는 다시 복죽이 되게 되어지고 떡 맡은 관완전에는 사형을 받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술을 맡은 관완전에는 옛날 왕을 독살할까봐 먼저 포도주를 먹다나 떡을 먹어야 되는 이런 비서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몰라서 번뇌할 때 그 복직되어졌던 술관완전이 이 요셉을 기억해서 데려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꿉시다 대마도 앞에서 지금 낚시질을 하다가 태풍에 밀려가지고 목포 아파더에 그 일본 사람이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포에 지금 귀양살이라고 하는 영의정과 좌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이 제가 일본 성교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놈을 이렇게 잘 돌보셔서 이따가 있는데 이 일본 사람이 꿈을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의정 당신은 복직될 것이고 좌의정 당신은 사약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의정한테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의정의 복직에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창살, 창호지 같은 창살이 막 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때렸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를 때 영의정이 내가 목포에서 귀양살을 했을 때 그 일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끔 되어줬어요 그 일본 사람을 데려와서 세종대왕한테 오게 됐어요 세종대왕 당신이 꾼 꿈이 어지게 그 창살이 깨지는데 이거는 기억이고 이거는 니은이고 합치면 미음이고 비읍 그래서 한글을 만들 것이라는 꿈을 풀어줬다라고 왕정국가에서 요셉을, 그런 요셉을, 외놈을 영의정시킬 수 있습니까?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왕정국가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어떤 이쁜 여자에서 땅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라 이런 상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영의정이라는 관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왕정국가 속에서 바로의 국무총리 영의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꿈 풀어줬다라고 그런데 왜 그랬냐 그때 당시 바로왕이 자기가 피가 섞인 왕이었어요 순수혈통의 애급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가 섞인 왕이었기 때문에 제2인자 국무총리로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지만 국무총리로 세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때는 달라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죽었다는 것들 속에서 애급의 왕가들이 바뀌어요 애급의 왕가들이 바꾸면서 순수혈통의 애급왕가들이 들어서요 그 순수혈통의 애급왕들이 들어서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모세는 주워온 아들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주워왔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양자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주워온 아들이기 때문에 피가 애급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왕자들의 왕꽃난 가운데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애급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애급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끔 되어져요 이것이 왕자들이 왕권 다툼하는 가운데 속에서 빌미가 되게 돼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 지금은 이제는 모세가 그 왕자들이 있을 때는 순수혈통의 애급왕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걸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이스라엘 애급에 들어가는 것 같고 모세가 애급에서 지금 출애급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렇게 표면적인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요셉 때는 그 애급왕이 피가 섞인 왕이고 모세 때는 순수혈통의 애급왕이 들어서는 것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70명을 애급당에 이주시켜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라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급의 왕가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언제 꿈이 기억되어지냐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가난한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 정말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이 원수 같은 우리 형들 그런데 그 형들을 딱 보여서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가 생겼냐 아 그때 그 꿈이 그거였구나 아 그때 볏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태양과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한다는 것이 이런 상황들 속에 이 굶주림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급에 먼저 보냈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급에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형들을 복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의 형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있게끔 되어진 꿈이지 요셉이 요셉이 팔을 걷어붙이고 꿈을 꾸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꾸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우리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자꾸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 중에서 또 하나를 우리를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상향주의적인 가치관들 속에 꿈과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꿈이나 비전을 갖고 자기를 강화시킨다는 어떤 부분들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이미지화하느냐가 자기의 어느 정도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셉의 이 본문을 갖고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어진 것이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인생의 꿈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 본문을 갖고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갖고 너무 우리를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이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높은 포지션을 갖고 어떤 고지를 점령해 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전부 판사가 되고 크리스천들이 대법원장이 되고 크리스천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 회사 재벌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높은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만 기독교인들을 몰아가게끔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말했던 내가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도 병든 가운데 속에서도 열악한 가운데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가운데 또 때로는 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제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 뭐냐 하나님 좀 어떻게 나를 좀 끌어들여서 나를 좀 축복해가지고 좀 뭔가 나를 크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이 부담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키가 5cm만 더 크면 10cm만 더 크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하나님 창조조 하나님 내 키 5cm도 뭐 크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우리 인생이 우리 집이 다르냐 자꾸 이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는 곳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게끔 되어지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조차도 이 가인의 문화권 속에서 나를 별로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을 자꾸 상위적인 이 상향적인 가치관으로 불어넣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가졌어요? 그렇게 높은 위치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갖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삶이 오늘도 아픔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그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환경을 여전히 이겨가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요셉의 이 본문을 갖고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형들을 안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이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시브리소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요셉을 믿음의 영웅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브리소 11장에 요셉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 애급을 떠나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갖고 나갈 것을 위해요 이 애급 땅에다가 나를 계속 매장시키지 말고 너희들이 이 애급을 떠나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게 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부탁하게끔 되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섰던 애급의 대신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 화려한 애급의 매장지가 있고 이 애급의 이인자가 있는데 왜 저 척박한 가난 땅에 자기 해골을 메갖고 나가라고 말할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 속에서는 뭐냐 비록 애급이라고 하는 황금 보아가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애급 땅이 자기가 영원히 묻혀야 될 땅이 아니에요 내 해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에 묻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땅에 자기가 묻혀야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진정한 꿈은 가난 땅이에요 애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진정한 꿈은 내 해골을 메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요셉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루어요 믿음으로 그는 해골을 메갖고 나갈 것을 요청하게끔 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상양주의인 가책관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저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려는 모세처럼 이 땅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갔냐 저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크루찬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강조를 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베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혈급시켜야 돼요 여기서 모세와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모세와 맺는 언약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출혈급기 6장 6절 보세요 출혈급기 제가 한 15분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출혈급기 6장 6절 15분 동안 요한계시로까지 다 갈 겁니다 출혈급기 6장 6절 출혈급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에그베 사람의 무거운 짓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7절 줄 치세요 동그라미 아니면 꽃다발 박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나는 에그베 사람의 무거운 짓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그베에서 나오는 출혈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는 내용 가운데 뭐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에그베에서 이끌어내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에그베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신명기 3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요 광야에서 부모님들 일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죽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에 보시면 신명기 29장 1절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합당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니라 이 언약 모세와의 언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냐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인이라 라고 지금 모합당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이 모세와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끔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땅에서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해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신과 보호하심 받고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자세로서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 율법 이거 내일 우리가 더 이야기했는데요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요약정리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줘서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윤례와 법도로 이 율법을 주게끔 되어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를지 않고 옷이 헤하지 않도록 내가 먹을 거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할 때 보면 다 왕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법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가 하는 것들 속에서 뭔가 이스라엘은 열등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서 그걸 허용해요 그래서 사무아를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되게 되어지고 두 번째 다윗왕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왕이 이제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득이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왕궁에서 백향명으로 된 너무 좋은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사실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왕이 돼가지고 이런 왕궁에서 살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손지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느냐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느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가서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발을 올려놓는 당이 있어요 이 말은 발을 딱 올려놓으면 발등상은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내가 통치하는데 네가 나를 어느 집에다가 집어넣겠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마치 위패처럼 하나님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재단에다가 소, 양을 천마리씩 막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 일천번제가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천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천마리의 양과 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또랑의 양의 피가 이렇게 막 신의 물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게 되어지면 천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번 드리려면 1년이 365일이면 거전 2년 반을 드려야 돼요 솔로몬 왕이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해서 2년 반 동안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럼 하루에 여러분 그럼 열 번씩 한다 그럼 제사를 한 번 드리는데 몇 시간씩인데 어떻게 해요 열 번도 못하게 되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마리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천마리의 양과 소를 잡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대 중동지방 속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위대함을 제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시하기 위해서 그 천마리의 양과 소를 잡게 되어지는 이 천번제를 드리게끔 되어져요 천마리의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드려지는 건데 지금 다윗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 고대 중동지방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집을 저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짐승을 잔뜩 잡아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나를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까 너 광인이 광인이가 지금 집에서 강아지를 하나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던 강아지인데 광인이가 주워다가 너무너무 이 강아지를 목욕시켜주고 잘 키워줬어요 광인이가 지금 교회를 간 사이에 주인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집을 하나 져드려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인이를 위해서 지금 집을 져요 집을 졌다고 했는데 그게 광인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너무나 고맙죠 그러나 그건 대집이지 광인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멋있는 집을 하나 져 놓아서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네 마음을 알겠지만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니? 내가 너의 집을 짓마 너의 집을 어떻게 짓냐? 다윗의 집을 짓는데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종국가 속에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마치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소유의 개념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마치 다윗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아들이 다스리는 왕위가 이어져 가서 그 왕 노릇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자기 나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서 어느 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왕이오 그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백성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죠? 얘는 뭐죠? 얘는? 얘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이건 그냥 벽돌이에요 벽돌 이게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거듭난 우리들 근데 거듭난 우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왕 되심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신령이라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릴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요 종교 백화점처럼 여러 종교들을 다 한자리에 좁은 공간 속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등 종교일수록 성전이 심플해요 그러나 하등 종교일수록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신전들이 울긋불긋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당이라든지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다 울긋불긋하고 신두교 같으면 그 동물들 형상에다가 불 뿌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고등 종교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성전이 심플해요 이슬람 사원인가 봐요 아무것도 없죠 카페트 깔고 줄 깔고 딱 뭐예요 그냥 절하는 거죠 그리고 코란이라는 말씀으로 인식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무서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런 데크레이션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인식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구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 이 왕국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살 내 집을 짓는 것이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너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할 그 나라 그 나라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복종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거기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을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 왕국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 내가 너의 왕위를 이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예레미야 에스겔은 내일 다루기로 하고 이때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구약 다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라는 건데요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뭐냐 내 씨로 말면 아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어요 아 이 얘기 안 하고 왔구나 내 씨가 뭐냐 이 씨가 한국말도 씨고 영어도 씨예요 내 씨가 뭐냐면 내 씨로 뭐냐면 내 씨가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이 다윗의 왕국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왕위를 이어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율법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들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백성들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인데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만웰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당과 하와가 범죄암으로 말며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뭐냐 예수가 임만웰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지금 잘하는데 호족을 아라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헤로도왕이 지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두 살 아래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게끔 되어져요 그럴 때 천사에 의해서 뭐냐면 지금 요셉에게 뭐라 하느냐 그 데리고 애급으로 떠나가도록 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헤로시 죽은 다음에 애급에서 나오게끔 되어졌을 때 3장 2절에 보면 애급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봐요 자 지금 사울왕 다위당 솔로몬왕 솔로몬왕 다음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남쪽 유다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가가 이어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수르의 신민지가 북쪽이 되어지게 됐는데 그 아수르는 조금 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도 신민지로 삼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 하에서 남쪽과 북쪽이 통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민지 하에서 이스라엘이 통일돼서 바벨론의 신민지 하에 있고 그 다음에 메대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신민지 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뭐냐 지금 그들이 그러면서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속에 뭐냐면 제2의 모세를 대망해요 그 모습이냐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겠네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제1 모세는 에그베에서 그들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의 신민지 하에 있던 우리들이 이런 출애굽하는 것처럼 여기에 신민지로부터 다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갈 모세 그 모세가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킬 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헤로시의 핍박으로 예수님이 에그브로 피난사를 갔다가 헤로시 죽은 다음에 에그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을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뭐냐 지금 그 다음에 세례요한인데 그건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야 되냐면 제1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그베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로 인해서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신민지 하에 있다가 여기서 역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듯이 이들의 광야에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서 이제 그런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냐면요 말락에서 그 앞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말락에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락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 제2의 모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면서 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죽은 엘리아가 환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복장이 어떠냐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과 메뚜기가 석초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이 뭐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거예요 그런데 열한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아의 외적 모습이 열한기하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열한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할 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더이다 왕이 가라는데 그는 디세 사람 엘리아다 엘리아의 구약시대 때 나오는 엘리아의 외적이 뭐냐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번역에 보면 털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털옷을 입었든 털이 많았든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의 복장이 꼭 누구와 같은 거예요 엘리아 같은 거예요 엘리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콧대 높은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들이 전부 요단강가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리라한 엘리아라면 바로 이제 누가 등장할 거야라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한테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아가 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엘리아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오리라한 엘리아인가라고 지금 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그의 세례 요한의 말하는 말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게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오리라한 엘리아라면 마모나코 곧 메시아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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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이더라? 마태복음 어디 갔지? 17장이던가? 마태복음 17장 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더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한 엘리아였다라는 것을 양해 그렇다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오리라한 엘리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그 빨리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걸 설명을 마가가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얘기를 안 얘기할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아가 막 하고 바로 때가 찼고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 고찍하이라는 전체사를 쓰면서 굉장히 어떤 면수에서 그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도 마가가 세례 요한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짧게라도 터치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걸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오리라한 엘리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질서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문등병? 나아! 소경? 눈떠! 안진병이 일어나! 죽은 사람? 살아나! 바다야! 잔잔하라! 귀신아! 떠나라! 새로운 통치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새로운 왕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앞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왕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나! 나! 이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는 것들 속에서 누구로 넘어갔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딸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세요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무릎 꿇고 통치를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모든 것은 뭐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너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뭐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 그분의 왕대심을 높이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이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콰이타임을 외워야 돼요? 오늘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콰이타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왜 교제해야 되냐?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 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신앙의 성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기독교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 공적으로 같이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일대일로 교제하는 이 교제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드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시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며 다시 있지 않게 하느라 이러는데요 이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인마누엘이라고 했죠? 인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인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것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봤는데요 이 행위의 언약서부터 율법 모세의 언약 전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것까지 다 할 때 반복되어져서 나왔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였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구약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신구약성경을 요약해라 바로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과의 언약 이 모든 예언의 성취로서 언약의 성취로 이걸 이루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신약성경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구약성경에서의 주제는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랬던 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살았던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전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약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빠, 아바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들이라는 말을 하냐 왜 딸이라는 말은 없냐 이것은 생물학적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여러분들이 기업자, 후사가 되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아들은 남자, 여자의 생물학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들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 인만웰이에요 인만웰 그래서 신구약성경을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인만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죄로 말면 함께할 수 없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에서 죽이시고 그 예수가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이랬죠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로 그분의 다신을 만든다라면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 삼아줬을 때 아들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 특권, 보장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알고 누려가는 삶을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내게 주시는 그 신분, 하나님의 왕과 같은 세상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를 갖게 하는 우리의 신분과 내게 주시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이 보혈의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 성령의 인치신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겠다는 이 보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많이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로 통치를 받고 신분과 특권과 보장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분의 다신을 받고 집에 가서도 그분의 다신을 받고 직장에 가서도 그분의 다신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통치가 나를 전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회사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이론론적인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예배할 때도 계시고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도 계시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계시고 내가 골프 치는 데서도 있고 심지어 여가 생활하면서 고스톱 칠 때도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도 그러면 여러분 이론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부가 성생활 이 부부가 밤에 성생활해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생활이 예배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왕대심을 높이는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고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론론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르노를 보면서도 내가 포르노를 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봐도 될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삶 내가 뇌물을 받아도 될까?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예배라면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야 될까?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만나면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주님의 일이고 회사의 일과 이것은 세상의 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기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회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 일 자체가 뭐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휴가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것도 예배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요 모든 것이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행가나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종교화 되어지면요 이론론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뭐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별스러운 우리들의 영역 우리들의 방언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이 방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인격적인 거고 굉장히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 가사를 들어왔을 때 주님의 다스를 받을 때 주님이 이 노래를 갖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뭐가 어때 주님이 뭐라 그러지 않는데 왜 네가 주님이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부르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또 있다는데 왜요 근데 왜요 그게 왜 뭐 그래서 그 뭐죠 그 다음에 가사가 뭐더라 그래서 뭐가 될 뭐죠 그 가사가 능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나는 흐른다 얼마니 아이 빨리 시간 없으세요 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아 어두운 곳에 손을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게 그래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게 비치겠다는데 주님이 그래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예배죠 그걸 부르는데 왜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왜 문제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부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그럼 부르면 아니 내가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경직되어진 그래서 뭔가 옆구리에 성경창설이니까 할렐루야 아하 김상현 할렐루야 이렇게 살고 제약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독특한 것이 신뢰한 것이고 마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것을 정지하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모든 24시간 365일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직장일이든 내가 친구들과 여과든 모든 생활들이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그분의 통치를 받고 떠나야 되고 벗어버려야 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되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삶을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한다면 그것이 자 주님과의 교제의 통치를 받고 신분과 교제와 특권과 보장을 알아가는 것이요 이론론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높아졌던 그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오늘도 나에게 주신 전공 은사 전문성에 나의 부르신 직업 그 소명 그 직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믿지 못한 세상의 가인의 문화로 자기의 힘으로 파워로 쓰려고 하는 이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직업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선사업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윤을 창출해서 나를 배불리고 내가 힘을 갖는 것이라면 크리스천들은 비즈니스맨으로 불러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해서 어떻게 이익을 다시 재분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시 재분배해서 내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꾸 가인의 문화처럼 나를 위해서 자꾸 부동산을 갖는 것이 돈을 갖는 것이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노후를 든든히 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위한 비즈니스 그건 가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장 경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경제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직과 투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그 얻어지는 이윤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을 재이익 분배를 통하여 주변을 복지를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재를 회복시켜가는 이래 오늘 우리의 이익이 나눠지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재료공항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재료공항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냥 연구소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땅에 지체장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지체장애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빨리빨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재료공항을 하는데 지금 지체장애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료공항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체공항을 하는 사람 의사들 같이 앉아서 인간의 다리에 제일 가까운 의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그런 고통이 없지만 그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다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리 하나가 1억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못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공항 하는 사람이 밥을 세워서 공부해서 싼 재료로 좋은 그런 어떤 효능과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의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료공항에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이 학문의 이 영역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열악하고 아파하고 고난하는 자들을 어떻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가에 내 에너지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술을 한다 내가 예술을 한다면 그 예술이라고 하는 문학이든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높인도록 오늘 나의 목소리가 나의 어떤 춤이 나의 어떤 것들이 그림이 어떻게 그분을 높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크리스찬 작가가 패션 디자인을 하는데요 패션 디자인을 하는데 그분이 사람들이 보면 파리에서 패션 디자인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작품 속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고 모델들이 지나가는데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작품을 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작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래서 거기에 뭔가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성령께서 나의 이런 어떤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이라고 하지만 디자이너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직업 속에서 나타내는 것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역조를 속에서 주님을 들여요 그럼 나는 목사로 부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광인이가 있어요 광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똑똑하고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에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보면 이런 옵션들 기능하는 이런 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휴지들이 이렇게 넣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킬로 이상 달리면 띵띵띵띵하는 거 그런 휴지가 있으면 그거 빼면 소리 안 난다든지 유리창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옵션 그 박스를 집어넣은 휴지들이 있어요 그럼 광인에게 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휴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등의 신앙의 원리를 이 칩을 이 광인의 머릿속에 그 휴지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한테 주신 그 은사들이 바라는데 이런 신앙적인 원리를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이런 것을 많은 사람한테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부르신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 일을 하도록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전공과 은사들 속에서 지금 이 말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전 삶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크리천으로서의 삶이요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의 비전 소망이 꿈이 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말 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지혜롭게 시간을 못 써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해서 좀 용서하시고요 내일은 그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언약이라는 원리를 갖고 이 여덟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내일 하려고 지금 어짓게 하고 이걸 한 거예요 내일 그거 하려고 왜냐하면 원리가 없이 적용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원리가 있어야지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 그래서 내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다루면서 마태복음 5장을 다루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나니나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 말이 여섯 번 반복되어지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헝맹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통해서 율법으로도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일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은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라를 내일 이야기하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게끔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일 이 난쟁이 똥자로만한 것으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이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의 운명처럼 주어진 환경 고난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내일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말들을 쏟아 놓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연대 하나님 살아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격과 전 생일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여 그분의 백성인 곳이네요 기뻐하며 자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딸지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냐 주시고 영원히 인마누엘로 함께하실 그분이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가인의 문학군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힘있게 우리의 부르심들조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머릿속인 죄사라는 권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밤에 짧은 시간 모든 피곤이 회복되어질수록 도우셔서 내일 주어지는 또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있게 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